배열 수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의 배열 수식 시트를 가지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와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인원수를 계산하는 두 개의 문제입니다. 함수는 둘 다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성별이라는 영역에 가서 남자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금액의 영역에 가서 남자 데이터와 해당된 데이터의 금액을 가져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보통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sum if 함수를 사용할 때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sum if 외적으로도 다른 함수들 예제들도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일반 함수만 이용해서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예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sum if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실기 시험에서는 좀 더 여러가지 조건과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배열 수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sum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sum이란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sum이란 함수 안쪽에다 if 해서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sum 함수 하나만을 이용해서 남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if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로 좀 뭉습니다. 첫 번째 조건, 조건이 하나일 때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가로를 뭉고요. 만약에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 2를 입력을 하실 거고요. 세 번째 조건이 있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곱하기 조건 3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나열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end의 역할입니다. 세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sum함수를 통해서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삭제를 하실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조건은 항상 end 조건으로 조건 1과 조건 2와 조건 3 셋 다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만약에 조건을요. 우리 OR 조건으로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세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곱하기 연산자가 아니라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OR 역할을 해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역할 곱하기는 end 역할, 더하기는 OR 역할. 우리는 현재 예제에서는요. 조건이 하나니까 조건 2와 조건 3은 삭제하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의 영역에다가 실제 조건을 작성한다고 하면 범위를 성별에 가서 성별 실제 데이터가 있는 영역 B2부터 B4 영역에 가서 성별이 남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남과 같습니까? 남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금액에 가서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 같은 행위의 금액을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구할 범위 작성해 주시고요. 배열 수식은요. 수식을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컨트롤과 시프트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한 수식은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대가로가 있습니다. 대가로가 있어서 집합기호처럼 대가로가 있어서 이 작성된 수식은 배열 수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잠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수식을 입력한 배열 수식의 앞쪽과 끝에는 이렇게 대가로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이 수식은 배열 수식을 이용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 다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아까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넣어주면 되는데 함수는 지금 제시된 함수가 카운트 함수가 아닙니다. 카운트와 함수라고 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수식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썸 함수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건데요. 썸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성별에 가서요. 성별에 가서 남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조건에 대해서 가로를 탔고요. 그 다음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금액을 넣어주면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는데 우리는 성별이 남이라고 하면 숫자 1을 표시해 놓을 거예요. 성별이 남입니까? 아 그럼 숫자 1 성별이 남입니까? 숫자 1 그래서 1의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면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작성한 수식은 배열 수식이라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가 3건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 수식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열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수량과 화면이 살짝 오른쪽 이동이 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표 1에서 수량과 단가를 이용하여 수량과 단가를 이용하여 C24부터 D25 영역에다가 지역별 그 다음에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지역은 어떤 걸 얘기하냐 봤더니 물품 코드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자 JJ, S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물품 코드에 따라서 국내, 국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위쪽에 물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실 거고요. 그 두 글자가 물품 코드 SS와 JJ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리는 수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왼쪽에 두 글자는 Left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If 함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은 If 함수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고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C24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실제 우리 결과는 평균을 구하실 겁니다. 실제 결과 평균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If 함수가 없다면 그냥 조건 이렇게 문궈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If 함수가 있어서 If 함수 입력합니다. 항상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If라고 입력하시고 If 함수에는 항상 조건 만족했을 때 조건하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라는 값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조건은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JJ와 SS와 또는 JJ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그럼 Left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될까요? Left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Left 함수에 범위를 넣어주시는데 보통의 Left 함수는 하나의 셀만 가지고 계산하지만 배열 수식은 같은 분류의 데이터를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우리는 구한 값을 아래에다가도 복사하실 거거든요. 복사하더라도요. 현재 참조하는 영역에 B3부터 B20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몇 글자를 추출해 오실 거냐면 두 글자를 추출해 오실 겁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요.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S에이스와 같습니까? 라고 셀을 참조하실 건데요. 우리는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요.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도 복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량도 구할 거고 단가도 구할 거니까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수량과 단가를 구할 거라서 B24, B25 공통적인 게 B10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B24, B25를 참조할 겁니다. F4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 번 누르면 24행을 고정할 거고요. 다시 한 번 누르시면 B10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B10에 있고 24, 25 바뀔 수 있도록 열만 고정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을 선택하는데요. 수량은 C3부터 C20 영역입니다. 네, 수식을 옆으로 단가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D3부터 D20입니다. 공통적인 건 공통적인 건 3행부터 20행이라는 데이터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시고 나서 F4를 한 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 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식을 수량을 구한 다음 옆에다가 단가도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복사할 건데 그럴 때는 C 대신에 D로 바뀔 수 있도록 행만 고정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F 함수 하나만을 배열 수식이 아닌 IF 하나만을 사용할 때는 조건 참 거짓에 해당한 값까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배열 수식에서 사용할 때는 조건과 그 다음에 만족했을 때까지만 굳이 물론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에 언급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지만 언급이 없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IF에 대한 함수를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물품 코드 왼쪽에 두 글자가 SSJJ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수량의 합계와 평균과 단가의 평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 첫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표 1에서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요. B29부터 B33 영역에다가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몽만큼 몽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반복하겠다라고 하시면 리피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몇 개를 반복할 거냐 몫을 구하셔서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앞에서 연습하셨던 내용은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물품 판매 금액에 대해서 판매 금액에 대해서 10만으로 나눈 값만큼 10만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작업까지 해보셨는데 지금의 문제에서는 물품 코드라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서요. 물품 코드가 SS1 4개에 해당한 데이터에 판매 금액을 찾아가지고 판매 금액을 찾아가지고 해당된 판매 금액들을 찾아가지고 10만에 해당한 값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배열 수식입니다. 커서를 B29셀에 갖다 놓고요. 실제 결과는요. 우리는 합계만큼 별표를 반복할 거예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리피트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리피트는 첫 번째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넣습니다. 큰 따옴표 닫고 신표 몇 번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라는 값을 숫자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숫자는 물품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의 판매 금액을 찾아서 10만으로 나눈 목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산할 겁니다. 10만으로 나눌 거니까 컷션트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컷션트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여기 왼쪽에 우리는 수식이 필요하고요. 이 값을 10만으로 나눌 겁니다. 10만으로 나눈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건데요. 이 앞에 컷션트 안에서 이제 10만으로 나누기 전까지 물품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의 판매 금액에 합계를 구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 합계를 구해서 넣을 거니까 썸이란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썸 안에다가 앞에서 배우신 배열 수식처럼 조건을 넣을 수가 있죠. if 함수 없어도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괄호 열고 조건 작성하시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판매 금액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앞에다가 조건을 넣을 건데요. 조건은요. 물품 코드에 가서 물품 코드에 가서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물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실 거면 굳이 A29 A30 A31에 있습니다.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한다고 하면 A열의 고정작업이 필요하지만 지금 예제처럼 아래로만 복사하신다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신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띄었는데 스페이스 지워야 하나요? 아니요. 안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신경이 쓰이시면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품 코드가 물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있는 물품 코드와 같다면 저희는 같은 물품 코드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썸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썸에 대한 가로가 좀 닫히셔야 될 것 같아요. 썸에 대한 가로가 판매 금액 뒤에 가셔서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그 해당된 함수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를 정확하게 가로에 대한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함수에 대한 가로 닫혔나 확인하시고 참고로 맨 끝에 있는 가로가 검정색인가도 꼭 확인하시면 중간에 가로가 빠지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썸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가져왔고 컷션트 함수를 이용해서 10만원 나눈 값의 목만큼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요. 완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해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H23부터 J25 영역에다가 할부 기간과 그 다음에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마찬가지로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란 데이터는요. 커서 갖다 놓으시면요. 수식 입력줄에 3개월 이라고 되지 않고요. 이렇게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쓸 서식을 이용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작성할 건데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 란함수 쓰실 거고요. 리피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가 필요한데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 문제 제시한 별표 검정색 별표 넣어주시고 신표 그 다음 뒤에 가셔서 몇 번 반복하겠다 라고 하시고 가로 닫으실 거예요. 이 안쪽에 몇 번이라고 해당한 값을 숫자로 구하실 건데요. 썸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if 함수가 없어도 우리는 썸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서는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썸하고 if를 같이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그 다음 썸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if에 대한 함수 안쪽에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면요. 조건 작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조건에 만족하면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합계를 구하실 거냐면 몇 번을 반복할 건지 이 조건에 만족한 게 몇 건이었는지 세는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특정 영역에 합계를 넣지 않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2를 쓸 거예요. 여기에 조건을 쓰실 건데요. 이 조건에 조건을 여기에 쓰실 건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1이라는 값을 반환할 거예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1 그러면 1을 가지고 나중에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구해지고 그 값을 리피트에 넣어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그럼 조건은 뭐냐 할부 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카드가 한국카드 대안카드 나라카드 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그럼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도 있고요. 조건 1번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둘의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할부 기간을 먼저 할까요?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할부 기간과 같습니까? G23 G24 G25 이거를 왜 세야 되냐면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G열에 있구나 라고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요. G열 G열에 있구요. 그 다음 23, 24, 25 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만 고정작업 해주시고 조건 2에 가셔서 조건 2는 결제 방법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갔습니까? 한국 카드가 있는 H22 셀을 선택하고 H22 I22 J22 라고 셀의 위치가 바뀝니다. 아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요. 22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4 F4 두 번 누르셔서 22행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작업이 다 되셨다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반환할 거고 숫자 1의 값의 합계를 구해서 리피트함을 통해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다면 우리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완성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된 할부 기간별 카드 종류별 결제 방법별 개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표 6에다가 모델 번호가 있습니다. 모델 명에 가서 오른쪽에 두 글자 에 해당한 모델 번호와 그 다음 결제 방법 한국 카드 대안 카드 나라 카드 해당한 결제 방법별 방법에 따라서 이용해서 매출액 아 매출액이 있네요.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할 거고요. 조건은 모델 번호는 위쪽에 모델 번호에 가서 모델 명에 가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 결제 방법도 한국 카드부터 나라 카드 비교하는 작업 하실 거고요. 그 값에 해당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평균이에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에버레이지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평균 안에다가 우리는 조건을 주실 거예요. 물론 if 함수가 없으시면 바로 그냥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거예요. if 가로 열고 닫고 하실 거고요. if 함수는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조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실제 값을 가져와서 반환해주면 값을 가져와서 반환해주면 에버레이지가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찾은 값에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실제 평균을 구할 값은 누구냐면 값은 우리는 매출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매출액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럼 조건에 가서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이 모델 번호와 그 다음에 결제 방법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건 1과 곱하기 조건 2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수식을 생각을 하시고요. 조건 1에서 조건 1에서 모델 번호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 1에다가 오른쪽 두 글자가 01020 조건에 만족한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건데요.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라이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텍스트 가져온 다음에 몇 글자 두 글자라고 입력하고 라이트에 대한 가로가 필요한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라이트 라이트 안쪽에 어떤 데이터 우리는 모델명에 가서 모델명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여기까지 라이트 함수에 대한 수식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위해서 스페이스 띄었는데 그냥 두셔도 되고 신경이 쓰이면 지우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다음에 끝에 가서 연두색 초록색 가로 다음에 가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모델 번호와 같습니까? 할 건데요. 클릭이 안 되시고 방향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직접 쓰세요. G29 하고 같습니까? 비교하겠다라고 직접 키보드로 쓰시면 되고요. G29 G30 G31 G32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전혀 문제없어요. 옆으로도 복사할 거라서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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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서 G열에 대한 고정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한국 카드와 같습니까? H28 I28 J29 J28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28행 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28행 고정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을 제가 28셀을 다시 한번 28셀 F4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배열 수식을 다 작성 했습니다. 이제는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돼요. 지금 예제를 계속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제파일 불러오시면 결과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을 중간중간 내가 맞게 했나라고 확인해 보실 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문제는요. 표 7에 가서요.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8의 S4부터 S10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건의 만족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 뒤에다 명자를 붙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 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 붙이는 작업하실 거고요. 그 다음 if 함수를 이용해서 0보다 큽니까 라고 작성하실 건데 그거 하시기 전에 먼저 인원수 가입자 수부터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리컨시라는 함수가 다뤄졌는데요. 다른 함수는 그냥 셀 하나에다가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프리컨시 함수는요. 배열 함수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셀에다가 작성해서 아래로 복사하지 않고요. 프리컨시라는 함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별도로 절대참조를 물론 이 배열 자체를 옆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참조 영역을 그냥 한 번만 배열로 결과로 표시할 거라면 참조하는 영역에 대해서 절대참조 혼합참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커서를 범위 정하시고 첫 번째 위치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범위 꼭 지정하고 작성합니다. 프리컨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r-e-q-u-e-n-c-y 라는 함수인데요.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이런 함수 설명이 나오네요. 어떤 건가 지금 하나만 작성하는 거라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한번 클릭 해볼까요? 함수 삽입 첫 번째 데이터 배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빈도수를 구하고자 데이터가 어딨냐 라고 물어봐요. 저희는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수를 구할 겁니다. 나이 데이터를 선택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 배열에서 분류하는데 필요한 구간 값들이 들어있는 셀 주소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앞에 1세부터 61세를 넣어야 되나요? 10부터 70이란 데이터를 넣어야 되나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프리퀀스 함수는 항상 끝 구간을 넣어 주십니다. 뒤에 구간 앞에가 아니라 끝 끝 끝 끝 해당한 영역 값을 넣어 줍니다. R4부터 R10 영역 앞쪽에 10까지가 끝이 되는 거예요. 1부터 10 그 다음 10에서 일단 처리가 되면 11부터 20이라고 끝 영역을 빈도수를 계산할 구간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3 하나만 구해져요. 아까 다 한 번에 구해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배열 수식을 함수를 이용하실 때 사실은 배열 수식을 이렇게 이용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면 좀 영역이 달라지죠. 그럼 아까처럼 절대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거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수식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기 해서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 여기에 우리 조건 함수 if 함수도 넣으실 거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완성하실 거니까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리고 나서 이 영역을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v를 하되 컨트롤 v를 하되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복사 컨트롤 v도 안 되고요. 그냥 쓸게요. 범위 정해서 아까 조금 이해하셨다 하면 freq vvenc y 쓰시고 데이터 영역 가져오시고요. 배열 컨트롤 아니 프리퀀시 함수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프리퀀시 함수도 한꺼번에 범위 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데이터 영역 가져오시고 구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가로 닫고요. 아까 절대 참조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배열 수식으로 완성할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엔터 눌러주시면 10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해당한 데이터 나이를 찾아다가 고정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배열 함수는요. 프리퀀시 함수는요. 구간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을 직접 작성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구간에 해당한 빈도수를 구해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0보다 0보다 큰 경우에는 숫자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0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0인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미가입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 입력줄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 이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if 만약에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0보다 크다면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중간에 있는 영역에 우리가 수식을 채우지 않으셔도요. 중간에 0이 있었던 데이터에 미가입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요.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시하고자 위치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줬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했는데 이 값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문제에서 명자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 프리퀀시 앞에다가 것을 갖다 놓고요. 텍스트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함수는 첫 번째 값이고요. 값은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뒤에 가서 심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0이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넣으시고요. 명자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입력하는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텍스트에 대한 가로가 꼭 닫힐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수식을 따로 복사하지 않으셔도요. 모든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에 명자가 붙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프리퀀시 함수 같이 실습해 보셨고 프리퀀시 함수에서 주의할 거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처음에 범위를 지정해서 들어간다. 두 번째 데이터 영역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구간 비교할 구간은 두 개 데이터가 시작과 끝이 있다면 뒤쪽의 끝의 값을 참조해서 구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여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표 7에서 가입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코드가 BWSM 코드별 그 다음 가입 나이 0부터 0세부터 20세 미만 20세 이상부터 30세 미만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여기에다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류는 조금 있다 표시하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If 함수가 없다면 Average 안에다 조건을 나열할 수 있지만 If가 있으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R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 함수 다음에는 가로 열고 닫고 가 되셔야 될 거고요. 그 안쪽에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If 함수 사용할 거고 If 함수도 조건 가로 열고 하실 겁니다. 그 다음 If 함수 안쪽에 조건과 그 다음에 실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결과를 가져온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결과는 우리는 평균을 통해서 뭘 구할 평균을 구할 거냐면 가입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입 기간을 실제 조건에 만족했을 때 반환할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가입 기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앞쪽에 If 함수에 대한 조건을 넣으실 건데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조건 1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할 겁니다. If 함수 조건에 작성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 코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그 값이요. 앞에 있는 BM과 같습니까? Q15 Q16 Q17 네 수식을 복사하는데 아래로만 복사할 게 아니라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Q10에 대한 고정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F4 F4 F4를 눌러서 Q에 대한 고정작업 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요.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나이의 데이터는 M3부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M3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저희는 첫 번 조건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값이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R13을 선택할 거고요. R13 그리고 나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R13 S13 T13 이라고 13행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3행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F4를 눌러서 13행을 고정할 거고요. 그럼 0보다 큽니까? 조건을 주실 건데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0세 이상 20세 미만 이란 조건이 있었네요. 이 조건을 하나 더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인가 크거나 같다 라고 수정하고요. 크거나 같다 조건이 두 가지가 아니라 조건은 사실 세 가지였습니다. 곱하기 조건 3이 있었습니다. 조건 3 첫 번째 조건은 코드가 BN BW 같고 두 번째 조건은 위쪽에 있는 나이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서 아래쪽에 나이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0 이상 20세 미만 이란 조건을 주기 위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나이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작습니까? 미만 이니까 작습니까? 20세 미만 입력된 R14 를 비교할 건데요. R14 J14 T14 네 14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14행에 대한 고정작업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에버레이지에 통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가입 기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가입 기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은 코드별 가입 나이별 나이별 0 이상 20세 미만 이란 조건이 있어서 3개의 조건을 나열해 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가입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반환이 될 거고 반환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오류가 있네요. 나눠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문제에서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좀 수정해 볼까요? 앞에다가 if 에러 if 에러 함수 쓰실 거고요. 맨 심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에러 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함수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다시 한번 아래로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혹시 맞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 예제 배열 시트를 이용해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제로 구성을 해봤고요. 앞에서 이제 함수 쭉 연습을 하셨잖아요. 앞에서 사용하실 때는 함수 마법사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배열 수식 에선 아까 프리컨시 함수 처럼 마법사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 안에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좀 정확하게 아시고 함수를 좀 작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 열고 닫고 어려우시면 아예 처음부터 열었으면 끝에 가서 닫아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가로 처리 잘 해주시고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부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 배열 수식은 부분 부분 수정이 안됩니다. 부분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시 지우고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배열 수식 예제를 수고하셨습니다.